인사이드 루인은 2013년 공개된 미국의 블랙 코미디 드라마 영화로 코원 형제가 각본, 감독, 제작, 그리고 편집했다. 포크송을 부르는 가수 루인 데이비스의 일주일을 그리고 있다. 오스카 아이작, 캐리 멀리건, 존 군맨, 게릿 헤들런드, 에프, 머리 에이브러엠,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이 출연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인 데이비스는 포크 가수인 데이브 벤롱크의 자서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포크송은 대부분 라이브로 촬영했다. 디본 버넷이 음악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영화는 2013년 칸 영화제의 그랑프리 부문에서 수상했고, 같은 영화제에서 2013년 5월 19일 상영되었다. 2013년 12월 6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상영했고, 2014년 1월 10일 전 세계에서 상영했다. 영화는 급찬을 받았고, 아카데미상의 최우수 촬영과 최우수 사운드 믹싱 부문과 세계의 골든 글로브 상에서 후보로 지명되었다. 극찬을 받은 인사이드 루인은 2016년 BBC 컬처 폴에서 177명이 비평가가 참여한 21세기 최고의 영화에서 11위를 차지했다. 뉴욕의 시린 겨울에 코트도 없이 기타 하나 달랑 매고 매일 밤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무일푼 뮤지션 루인. 듀엣으로 노래하던 파트너는 자살을 하고, 솔로 앨범은 팔리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간다. 우연히 떠맞게 된 고양이 한 마리처럼 계속 간직하기에는 점점 버거워지는 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유명 음악 프로듀서인 버드 그로스맨이 주최하는 오디션에 참여하기 위해 시카고를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되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